뱀나 빼고 다들 투명 아바타 껴주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다님! 유니쌤님은 이스코드로 뒤에서 지시를 하는 톤님한테는 이제 악마와 천사가 한 명씩 붙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맞춰서 반응해주시면 됩니다 뱀블따 한번 이동할게요 여러분들 오예 소개팅이다 신난다 야 넘어간다! 토리님! 토리님! 아, 야,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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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인상 첫인상 아 근데 일단 저희가 티차이가 좀 많이 나은 거 같아서 그런데 제가 진짜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아바타가 하나였어요 제가 싫으신가요? 제 캐릭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얼굴만 보시는 분인가 봐요 눈높이를 좀 맞추고 싶었어 얼굴만 보는 분이신가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 저게 뭐야? 저걸 봐야 돼 저걸 봐야 된다고! 피부들을 봐야 돼! 토리님 저 갈게요! 자, 이제요! 대개가, 대개가 사장님이 아, 어떻게 해요? 아, 더러워! 아니야, 토리야 웃기네요! 라고 말해줘 왜요? 더러워요! 아, 더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엽... 아, 토라 진심한... 귀엽죠? 귀엽죠? 이거 웃고 춤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춤도! 훌라 춤도 출출 수 있어요 다 와요 아, 진짜... 아, 되게 유쾌하시네요 잉본님이라고 해줘 진짜 유쾌하시네요 아, 진짜... 어, 지금 역시 목소리된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아니야... 야, 토리야 생각해봐 널 어기기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 저러니까 목소리지 그거는 내가 천사여도 인정지네 안 봐! 토리 아직까지 괜찮은 남자야 앵보드 사람이야, 사람 낚시터 대고 가면 사람 아니지 나오는 순간 공인해져 어, 바로 나로 싶어 아, 뭐야 이... 느낌 세야 돼! 야, 느낌 세! 아, 언니 어디야! 이거 안 되겠는데? 왜? 저런... 저런 취향인가? 아... 치... 아유, 쉣! 아, 진짜 하나같이 다! 죄송한데, 양아지님 네 저는 지옥에 취직했거든요 아, 처음엔 좀 빡셀 수도 있는데 예, 예 아, 네 가시죠, 예 아, 선배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힘내봐요, 같이 소위, 죄송해요 제가 맵을 잘못 열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온 거예요 아, 진짜 장난하세요? 뒤지고 싶어요? 뒤지고 싶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취향이 아니고요 제가 맵을 잘못 열었어요 이런 맵 왜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맵은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본인 취향인가요? 혹시... 본인 취향이...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제 취향은 아니고요 그냥, 아니, 그 친구랑 같이 VRT 타고 놀다 보니까 아, 이런 거 하고 노시는구나 아, 이런 거 하고 노시는구나 왜 여러 친구가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그...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은... 아, 이거 사 Adding든지 아니요 아니요? 아, 근데 별로 안 좋은데요 운동 resolve 아,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해요 feminist 게임하는 사람도 이해가 Shepherd Bruno 남는 시간에 자기 계란하고 하면 다 좋은데 뭐 그 캐 ו 하나 같이 이해가 DO 안돼요, 뭐 정말 재밌고 시간 보내기에 정말 좋은GAGE 그래서 게임 어우 쉣 이러고 논단 말야? 대체 뭐하고 놀길래 이런 게 있는 거야? 아바타 앵버 닮았다. 어디? 뭘 보고... 뭐라고 말 안 했어? 설마... 아니겠지? 쳐돌한다! 아니야, 아니야! 되게 괜찮은 취미야! 토리님 혹시 오셨나요? 토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맵이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거나... 아니 잘 모르겠고, 앵버님 여기 왜 들고 오신 거예요? 아니 잘 모르겠고, 앵버님! 예, 예, 예! 여기 왜 들고 오신 거예요? 낚시는 아니죠? 그게 났다, 그게 났다. 혹시 낚시하라는 건 아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혹시 정신연령이 50대이신가요? 혹시 정신연령이 50대이신가요? 뽄님, 혹시 정신연령이 50대이신가요? 아니, 아니 뭔 소리세요? 저 아직 수입이... 아, 그럼 신체가 50대이신가요? 아니 왜 이런 데 들고 온 거야? 아니 이건 천사가 아니고... 악마와 악마인데? 아, 개빡치잖아! 네가 도와준다며, 니들 여느 박사라며, 이 새끼들아. 어, 뭐 잡혔다. 어, 뭐야 개빡치 아니야 이거? 개빡치. 좀, 좀 재밌네. 나름 재밌네. 어, 낚시가 취향인가? 화내고요? 아, 일단 여기서 멘트 한 번 치고 가면 안 될까? 나, 생각난 게 하나 있어. 저, 토리님. 어, 네. 갑자기 생각나는 말 있나요, 뭐냐? 나중에 그냥...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아, 너무 다가오는... 너무 다가오는... 그래서 저를 낚아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낚시 얘기만 하세요? 저를 낚아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배 안 고프세요? 배, 배 고프시죠? 진짜 김천 가는 거 아니야? 나도 고프세요, 아직? 토리, 지금 말해줘. 혹시 김밥 아니죠? 라고 물어봐줘. 네, 말씀하세요. 김밥 먹으러 가면? 아니지, 에이.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소리가 나. 제가 맛도 좋고, 정말 대중적이고, 가성비도 좋은 가게를 지금 하러 갔어요. 국밥 아니야, 진짜? 진짜 국밥은 거 같은데? 아니, 그럼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어, 뭐야 여기. 아, 설마 햄버거? 아, 뭔 햄버거야. 설마... 아니, 이게... 이거 광고잖아! 아, 오셨어요. 아, 싫다, 진짜. 당기시오. 미시오왕 당기시오가 왜 이렇게 있냐? 원래는 좀 가성비만 좀 따지는데, 제가 그래도 특별히 오늘 토리님 만났고 있으니까 제가 비싼 걸로... 가성비... 비싼 게 이거예요? 아니, 비싼 게 이거예요? 아니, 비싼 게 이거예요? 저 쉑쉑버거 좋아해요. 저는 햄버거 쉑쉑버거 아니면 안 먹는데... 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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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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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번님. 엥번님. 혹시 저랑 오늘 데이트하는 거 기분 좋나요? 전 싫어요. 전 싫어요. 제가 오늘 정말로 하루하루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 같은 하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햄버거는 알차인데, 사람은 부실하네요. 햄버거는 알차인데, 사람은 좀 부실하네요. 어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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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거 처음으로 괜찮네요. 엥번님. 엥범게 왜 이래? 엥범게 왜 이렇게 산부하네. 힝은거야. 자기 갇혔어! 많이 이쁘죠 여기? 근데 저는 토리님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낚싯대로 낚아달라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그건 이제 낚싯받을 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어휴 좋다 좋다! 그 찔리면 아프거든요? 파상풍 걸리면 또 이제 병원 가서 수술을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진짜! 진짜! 와... 파상풍은 몰랐다! 분위기 개깬다! 아 나 너무 웃겨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엉덩님 엉덩이가 갇혔어요! 죄송한데 엉덩이 너무 고릴라 같아요! 엉덩이 함몰된 남자는 치약이 아니에요! 고릴라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난 진짜 몰랐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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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이래! 포키! 몇 살 같아 보여요? 몇 살 같아 보여요? 저 나무 관센보살! 나무 관센보살인데요? 아.. 나무 관센보살.. 아.. 아이고! 재치가 있으시네요! 저는 즉시 척살입니다! 아하하.. 타임! 야! 치마도 맞구냐! 나 이 식도 못 믿겠어! 으아하하.. 어떻게 했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나는 휴먼이기 때문에 미스테이크 할 수 있어! 영어 섞어서 말하지마! 아.. 영어 섞어서? 지금부터는 너희들 그냥 날 도와줘야 돼! 알았지? 척살! 그딴 거 없어! 날 도와줘! 일단은 양아지 얘기 좀 들어봐! 치미 물어보자 치미! 치미? 일단 애니메이션부터! 오케이 알았어! 아니야! 영어! 토리님! 토리님! 안돼! 안돼! 혹시 어떤 애니메이션 보세요? 제리구요? 지금 제가 더 좋다는 말에 별로 믿음이 안 가네요? 아니요! 저 페이트짱보다 토리짱이 더 좋아요! 아니요! 저.. 제가 좋아하는 키루코짱보다 토리님이 더 좋습니다! 미안해 키루코짱! 미안해 키루코짱! 혼잣말하는 거 개 완벽하네 진짜! 네 그건 아는데 제 나이면 모르겠어요? 원래 모르면서 알아가는 게 더 짜릿한 법이거든요 네! 모르면서 알아가는 게 더 짜릿하고 또 또 또 파악 파악! 이런 게 있어요! 토리님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토리님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인형인데 네 저는 인형인데 저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토리짱 나빠 친구 될 거라고! 저 당당하게 저희 집에 토리님 데려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저 엄마도 붙잡아! 왜 의심하시는 거죠? 제 눈을 봐주세요! 왜 의심을 하시는 건지 제 눈을 바라보세요! 저는 환경형입니다! 아 죄송해요! 저 환경형입니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라는 거야! 그럼 이제 늦었으니 제가 제 진심을 말할 때가 됐네요 아 이제 근데 늦었으니까 제 진심을 좀 말씀 드려야겠어요 토리님 오늘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오늘 진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오늘부터 1일인가요? 네 오늘부터 1일일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가기 전에 맘스터치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거 남들한테 안 주는 건데 낙인 낙에다가 맘스터치 아까 남았던 사이버 가시기 전에 제가 드릴게요 이거 집에 가서 제 생각하시면서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치로... 아 그거 또 쌓았어요? 예 저는 사이버보다 색식보다 더 좋아요 색식보다 저는... 저는 토리짱이 좋아요 저는 토리짱이 더 좋아요 이상형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쩌고 짱 어떻게 만나요? 키리콧짱 키리콧짱이에요 똑바로 말씀해주세요 기분 나쁘네요 톡짱 기분 나쁘네요 톡짱 키리콧짱입니다 키리콧짱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시라고요 아 죄송해요 키리콧짱 만나세요 오늘 진짜... 최악이었어요 네? 안돼 저 오늘 되게 재밌었잖아요 저만 진심이에요? 저 아까 락앤락도 싸들였잖아요 저 아까 락앤락에도 싸들였고 저만 진심이었어요? 도로하고 싸들였고 제가 낚시동을 데려가고 이거 꼼꼼같은 듯 안 듯 저만 씨끼냐고요 감독님 위로요? 안 위로요 안 위로요 안 위로든? 안 위로요 가기 전에 락앤락은 주세요 가기 전에 락앤락 둔 거 알기 두고 집에 가 형님 조용히 형도 만나세요 나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제 손이었어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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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